청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믿고 듣는 레알 청년 토크 특급 청년회 안녕하세요. 다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반가워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미미씨 너무 반갑다. 저는 청주에 아주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일하는 건 어떠세요? 네. 저는 지금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의 변화의 시기에 특급 청년회를 계속 다 같이 하고 있네. 그렇죠. 청년 활동을 하다가 활동을 접으면서 인권 활동을 하게 됐고 지역의 인권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인권연대에서 3개월 동안 일하면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가 있고 굉장히 빡시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관련된 현안이나 원체 인권 관련 이슈가 서울에 중심되어 있다 보니까 별의별 거 다 보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네요. 잘 지내고 있다니. 네. 영혼 없다. 다미는 오늘 명함을 줬는데 명함 장난 아니던데. 네. 여러분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에서 인권사업 팀장으로 인하게 된 이다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미 오늘 어깨 뽕 넣고 온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제 어깨입니다. 너무 저희 소개만 하다 보니까 게스트를 뽀뽀처럼 저희가 한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오늘의 게스트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한때 여행 작가를 꿈꿨던 그냥 지금은 청년이고 충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효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행 작가 여행 작가 저도 한때 좀 꿈꿨긴 했는데 못하겠더라. 여행 작가 거의 한 번씩 다 꿈꿨어요. 우리 세대들은 진짜 그 정도로 여행을 완전 좋아하니까 그럼 오늘 주제는 여행과 관련된 주제인가요? 여행과는 조금은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오버투어리즘과 함께 또 이제 젠틀이피케이션 문제와 관련해서 관광 젠틀이피케이션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 근데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게 그냥 대충 간만 오는데 오버투어리즘은 어떤 거예요? 오버투어리즘은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난민 문제로 이슈가 한창 뜨거웠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기 멀리 이제 베네체라든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대략 관광객을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들은 난민은 중요치 않다고 봐요. 난민은 오히려 우리 경제에 뒷받침이 되는 인력으로서 좋게 정형하는데 관광객 얘네들은 와가지고 우리 상권 파괴시켜놓고 프랜차이즈 업체 막 스타벅스 이런 데만 성장시켜놓는다. 아 근데 되게 신기하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로 보통 이렇게 뭐래 여론이 반대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여행객들이 지역에 오면 상권이 엄청 살아나고 돈을 주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난민이 왔을 때는 우리를 망가뜨린다 약간 이런 불안인데 그렇구나.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단순히 인구 예를 들어서 30만 명이 있는 도시에 1500만 명이 관광객을 온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때 그 도시는 마비가 되겠죠. 그곳에 있는 주민들은 사생활이라는 게 아예 붕괴가 되겠죠. 관광객들이 열일이 치이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 문제가 바로 통칭에서 이제 오버투어리즘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원주민들이 이제 아 이 동네 못 살겠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수 북촌 이런 곳에서 이제 못 살고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젠틀리피케이션 문제가 나오는 거고 오늘은 그에 대해서 살짝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 구독하기로 보여주세요.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 설치한 후 특급 청년의 검색 구독하기 꾸욱 댓글 쓱쓱 구독은 사랑입니다. 또 딱 이 말 들었을 때 떠오르는데 또 어딨지? 여수랑 전 제주 유경험자입니다. 맞아. 제주는 진짜 빼놓을 수 없지.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청주도 나름 있어요? 수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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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맞아. 수완골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수완골이 되게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수완골 가면 반은 한 동네 같지가 않고 반은 막 비싼 카페랑 이런 것들 들어서고 건물 빽빽히 들어서고 또 반은 약간 과거의 그 수완골 판자촌 같은 그런 상태가 있고 그리고 전주. 전주도 그러지 않아요? 전주, 여수, 청주로 치면 수완골 이런 게 대표적이고 또 제주도는 사실은 관광지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그 효리네 민박 있잖아요. 아, 효리네 민박이요. 그 문제 이후에 그것도 하나의 어쩌면 관광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올렛길이 생기면서 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아, 그 원래 거기가 대문이 이렇게 약간 오픈형이잖아요. 제주도가. 제주 특유의 문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도 경험하셨는데 마당에 고추나 이런 거 널어놓으면 이게 마치 모형처럼 느껴지나 봐요, 사람들이. 아, 어떡해. 그거 가져가요. 진짜 가져가요. 저희 할머니가 진짜 호소한 적이 꽤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기사화돼서 방송됐던 적도 있어요. 널어둔 오징어를 가져간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약간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이번에 한번 다뤄볼 만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완전 마음이 움직이네요. 청년 백수와 달리. 오늘 또 화나겠다. 자주 화나는데. 맞아.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청년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청년들이 체감하는 여러 문제를 되게 정책으로 보완하잖아요. 사실상 그 중심에 취업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수준으로는 내 평생의 집 한 칸을 살 수 없고 계속 1인 가구, 점점 가구의 형태는 줄어들고 근데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부동산의 문제와도 굉장히 관계가 크잖아요. 한마디로 빵만 터지면 집값이 막 올라도 원주민을 보호한다거나 뭐 이런 규제 없이 싹 올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과도 되게 관계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말을 하기도 하겠지만서도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지역에서는 지역 활성화로서 관광객 유치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모순적인 거죠. 거주민들이 갖는 고통과 달리 지역은 우리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 이게 좀 진짜 재밌게 다뤄볼 만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 관광객 유치를 그 주민들이 된 세금으로 유치를 하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늘 게스트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고 했는데 보통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여행을 다니는 입장이지. 어떻게 하다가 관심이 많아졌어요? 여행을 하면서 특히 좀 패키지 여행에 대한 혐오가 있었어요. 정말 뻔하게 이렇게 깃발 들고 다니고 마이크로 공로 듣고 그게 싫어가지고 자유여행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공정여행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1학기 때 수업에서 기사 글 하나 읽어주시더라고요. 읽어주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관광객 혐오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관광 혐오. 이렇게 된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행자 중심의 여행이 문제다. 상생으로서의 여행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뭔가 머리에 망치를 딱 한 대 맞은 듯이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어? 내가 정말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식의 여행이 활성화되지 않아야 될까? 특히 청년 단위로서 우리가 패키지 상품 그렇게 극혐하는 우리 청년들이 공정여행으로의 길을 빠져보는 건 어떨까? 쭉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좀 정리를 하면서 우연찮은 기회에 이렇게 특급 청년회에 출연하게 됐네요. 어? 나 약간 사회적 기업가 보는 느낌이야. 되게 맞아요. 그 청년들이 좀 사회적 문제를 반영해서 내가 딱 관심 있는 이슈 하나를 딱 물고 그거를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하는 사람들을 사회적 기업가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창업하시면 저 여행 한번 네. 죄송합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잖아요. 무슨 대응할 방법을 다 모르겠네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투어리스트 포비아 뭐 이런 말로 주로 됐다 요새는 오버 투어리즘으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 지역에 국내에 사는 사람으로서 관광 혐오라는 게 확 와닿지가 않는 것도 있어요. 여전히 지역을 관광지로 이렇게 발두둔시키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세계적으로는 이게 관광 혐오가 확산되고 그런 추세라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일단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용어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젠틀이피케이션 문제 오버 투어리즘이었고 관광의 혐오 얘기하는데 사실 알쏭 날쏭 긴가민가한 이야기거든요. 젠틀이피케이션은 한 2, 3년 핫 이슈이기도 하죠. 원주민 이탈 문제. 그런데 도통난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학술적으로는 도시 인근에 낙후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원주민이 빠져나가고 거기가 부자층이 사는 거예요. 이건 사실 어원적으로 보면 돼요. 젠틀이라는 게 상류층을 말해요. 상류층 신사층. 피케이션은 아시다시피 로케이션 관련된 거겠죠. 상류층이 거기에 위치하는 거예요. 기존에 낙후가 된 도시들이 아티스트든 모든 간에 새롭게 재조명되면서 상류층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그러니까 기존의 원주민들 거기를 읽었던 사람들이 내몰리게 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주거 문제로 가면 주거 젠틀이피케이션 상업적으로 가면 상업 젠틀이피케이션 관광, 문화, 예술 등등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주자는 그중에서도 관광 젠틀이피케이션입니다. 관광 젠틀이피케이션이 왜 일어나게 되냐. 오버투어리즘 때문에 일어나요. 오버투어리즘은 너무 과도하게 특정 관광객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도저히 도시가 뒷받침할 수 없는 인구들이 몰리게 된다는 거죠.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에 그렇게 열중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다만 10% 정도라도 우리 지역이 유치할 수 있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민했다면 그런 문제는 안 생기겠죠. 맞아. 그렇겠다. 전주시가 되게 문득 떠올랐어요. 전주시, 전주시 하잖아요. 한옥마을. 가면 정말 이게 사람 때야 뭐야. 진짜. 그리고 저도 젠틀이피케이션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원래 사실 서울이나 이런 데는 워낙 집값이 난리니까 그런 데는 좀 적용이 돼도 지역은 거의 불가능했는데 지역에서 처음 적용했던 게 전주시인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현 부동산법으로는 집값 올리지마 이렇게 못하니까 이게 시에서 나서서 서로 계약을 맺게끔 유도하는 거죠. 급격한 인상을 못하게 하고 인상을 급격히 안 한다고 약속하면 상호간의 이익을 지자체에서 주는 거예요. 지자체가 줄 수 있는 이익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제정해서 문제들을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을 한다곤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거기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우리가 익숙치 않은 표현일 수 있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속초 가면 요즘에 닭강정이 핫하잖아요. 맞아.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반경 2km 안에 닭강정집이 한 80개가 생겼대요. 대박. 그 전에는 만성 닭강정 유명한 닭강정집이 있었는데 그게 핫해지면서 다 그냥 닭강정 닭강정. 그 지역만의 색깔 없어지고 결국은 서로 제사를 파먹는 그런 무죄가 되는 거죠. 맞아. 그리고 닭강정이 30년 40년 80개 닭강정집이 그렇게 오래 유지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금방 망하고 없어지고. 와 80개? 대박. 근데 좀 이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수? 이게 왜 필요하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쓰면 그 돈으로 경기 활성화는 되는 거고 그럼 좀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성화는 확실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있어서 이제 지역 활성화가 충리될 거예요. 관광객이 오고 돈을 쓰면 지역은 엄청나게 세수가 확충되고 그러겠죠. 그 돈으로 투자도 할 수 있을 거고 학교도 짓고 상당히 장기적으로 좋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원주민이 배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주민의 행복, 원주민의 행복 추구권. 아니 돈 벌잖아요. 원주민이.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듯.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의 9호선 지하철을 우리가 지옥철이라고 하잖아요. 나 탔다. 아 진짜? 저 서울 가서 문에 닫혔어요. 내리다 이렇게 문에 꼈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칼 났더라고. 만약에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산다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월급을 한 400, 500이 그냥 온다고 치더라도 내가 일 안 하더라도 온다 치더라도 그렇게 바글바글거리고 시끄럽고 내 사생활이 없는 곳에서 저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못 살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삶의 여유 공간, 나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여행 숫자에 대해서 제한이 필요한 거죠. 그냥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효섭 씨 말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실거주라는 게 그렇게 예를 들어 전 학교를 부산에서 다녔거든요. 부산도 엄청 관광의 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으로서 막 가고 돈을 막 쓰고 활성화된 그 부산의 관광지에 현지인들은 안 가는 거지. 거기 애정도 없고 이미 그냥 타지 사람들한테 내어준 공간인 거야. 그러니까 가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여행 왔을 때 여기가 부산이야 약간 이런 거 해운대 이런 거. 그리고 가가지고 놀고 그러니까 사실상 원주민은 이용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배제된 거죠. 너무 오는 사람 무조건 오는 사람 입장에 맞춰서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하니까 그 생각도 들었고 두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도 임대를 하거나 돈을 내고 있는데 그렇게 와서 화제가 돼서 집값이 막 점핑을 하면 나는 내가 경제가 활성화가 아무리 된다고 해서 내 월급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달에 내야 되는 부동산 값은 막 갑자기 400, 500으로 뛰는 거야. 나는 제주도도 그게 되게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주시 땅값이 지금 제주시의 그런 임대료가 서울시에 맞먹는다고 들었었어요. 제주도는 원래 도미니 땅을 갖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 그런 데가 진짜 취약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본다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돈이 많은 기업들이나 프렌즈 아까 말했는데 그런 곳은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거든. 워낙 축적되어 있는 자본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원주민이 확실히 배제가 된다. 이런 생각들도 드네요. 그리고 사실 제주 같은 경우는 주거나 상업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환경 쪽에서 가장 크게 이 불편함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2년 전부터인가 시행됐는데 버스 탈 때 휴대용에서 플라스틱 컵 들고 못 타요. 우와. 진짜? 네. 무조건 내리라고 해요. 기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이걸 하지? 했다가 물어보니까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플라스틱 컵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단순히 이제 버스 기사 편의, 버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보니까 이 제도는 환경 보호 차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 많이 부딪혀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래서 기사분이랑 싸움 나는 것까지 봤어요. 근데 어쨌든 제주도는 큰 아무래도 그 테마 자체가 제주도가 환경, 자연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중심을 두고 아직 부동산 쪽에 관련된 제도는 딱히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 되게 지금 하나하나 우리 생활을 꼬집어 보니까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일상에 받는 피해들이 굉장히 많네요. 환경도 그렇고 방금 말한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이득일 것 같지만 사실상 정말 이득일을 봐야 되는 소시민들한테는 오히려 피해가 되고 아까 말하셨던 개인 프라이버시나 사생활도 없어져서 우리가 지형 안에 버리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경제적, 환경적 뿐 아니라 문화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조금 극심한 경우에는 문화 지자체를 훼손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수험골에 사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있잖아요.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바지 차림에 위에 러닝 입고 마당에 있으시는 걸 좋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 내 공간이니까. 네. 그렇죠. 자기 집 마당이. 근데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집에 들어와서 본인 집도 아닌데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니면 뭐야?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관광객 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쪽에 관광을 와서 우리가 돈을 쓰고 우리의 권리, 볼 권리를 누리는 건데 그걸 너무 안 지켜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 집 갖고 내 마당에서 내가 러닝 입고 있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 하는 불편함도 꽤 호소하시더라고요. 맞아. 사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공통되는 권리 중에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는 건 엄청 중요한 거고 일상 안에서야 일적인 관계 속에서 그럴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생겨도 내가 살고 머무는 곳에서만큼은 되게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맞아. 저 부산에 있을 때 또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부산에도 벽화마을이 있어요. 그 유명한 벽화마을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들한테는 이게 그냥 관광지일 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나 사 먹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민들 집 막 이렇게 들어가고 문 두들기고 소리치고 막 이래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들어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 생각이 났어요. 지금 수안골도 거의 그렇죠. 좀 약간 최근에 뉴스로 크게 화제했던 거는 서울의 빈곤포르노라고 달동네라고 하죠. 해방촌. 맞아요. 거기에 있는 곳이 되게 예술작가들한테 너무 좋은 그런 사례가 되다 보니까 서울에 남아있는 70년대, 60년대 풍경이 남아있는 그런 동네잖아요. 거기에 너도나도 사진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이제 러닝셔츠 입고 집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는데 막 착착착착 찍고 있고 그냥 사생활이 아예 파괴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원래 주인이 없는 곳이 또 아닌데 너무나 경계가 없고 사실 돈이 내가 돈을 가지고 여행 가는데 내가 내 맘대로 돈 쓰고 오겠다는데 네. 맞아요. 너희가 뭔 상관이야? 약간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관광혐오에서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거기서 핵심은 여행자 중심의 여행자 흥미 중심의 재미 중심의 여행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겠죠. 근데 저 빈곤 포르노라는 이거를 저는 사실 최근에 느꼈어요. 왜냐하면 와 근데 지금 말 진짜 자극적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외국 여행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나갈을 준비하다가 비잔티움? 이쪽이 하루에 100명 정도밖에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혐오. 근데 되게 화났거든요. 아니 자기네가 갖고 있던 이거를 마치 자기네 권력처럼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쪽에서도 이제 적당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자기네도 이게 훼손이 어쨌든 마모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마모가 되는 것을 복귀하는 복귀 시간까지 이런 걸 다 고려한 숫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와서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돈을 벌고 했으니 그 돈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계속 많은 사람들이 더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시선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흔히 여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주민, 거주민들이 느낀 불편함 보다는 그래도 약간 이런 말 같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돈 내고 쓰는데 그렇지. 그렇죠. 내가 돈 내고 쓰면 다른 건 상관없다. 근데 국내에도 그런 보호정책이 있을까요? 국내 보호정책,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게 경주가 있죠. 경주가 지금 왕릉에 울타리를 쳐놨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유전화재 보호를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고 갤러리에 사진 찍지 말기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그런 정책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국내는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다. 저도 그 얘기를 듣다가 하나 생각났던 건 제가 베트남 여행을 하면서 국립공원, 생태국립공원에 유네스코에 지정된 국립공원에 가는 그 방식을 좀 알아봤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퓨마 사건 때문에 동물원이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동물원을 없애자. 지금 이 시대의 인권수준, 그런 권리의식 수준의 동물원을 없애는 게 맞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뭘 보고 동물을 체험하고 학습하냐. 아이들에게 그런 학습권도 중요하다라고 막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국립공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국립공원 내가 왜 가고 싶었냐면 그 노란 긴팔 원숭이가 새벽 6시가 되면 울어요. 소리를 내면서 빵 터졌어요. 깽깽 일어서 우는데 그러니까 그 동물원도 문제가 되는 게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체 리듬과 동물이 살던 곳에서 벗어나게 하고서는 강제적으로 키우는 건데 우리가 그런 공간을 가는 거죠. 근데 거기도 다 규제를 두더라고요. 하루에 5명, 3팀 이렇게 딱 규제를 두니까 그걸 미리미리 안 하면 나도 못 가는 거야. 사실상 여행객으로서는 불편한 일이죠. 그냥 돈만 있으면 가면 좋은데 근데 그때 인상 깊게 보고선 돌아왔는데 교통도 너무 불편해서 못 갔어. 근데 현지인들 어떻게 어떻게 알아서 다 잘 간대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우리나라 퓨마일이 터졌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 돈 있고 나도 뭐 권리라고 우기고 요구하는 거 안에서 진짜 그것의 주인인 것들 있잖아요. 너무 많이 피해를 보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내는 입장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과연 적당한 돈인지는 의문이더라고요. 원래는 사실상 5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를 내가 5천 원에 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명들이 모여있는 그 동물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 공간을 나눠 쓰는 건데 그걸 어떻게 그 5천 원, 천 원으로 환산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거기서 2만 원짜리 통닭을 먹는다 해도 그래서 저는 좀 반성을 하게 되었는데 좀 흥미로운 앞에서 저희가 살짝 얘기는 했지만 또 지역 자체로 보게 되면 지역에서 지역을 운영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공무원분들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 있는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광객 유치에 더 혈안이 되시고 지역 축제가 사실 그 용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본 목적과는 다르겠지만서도 그게 되게 매혹적으로 이 사람들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모순들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왜? 그런 의미에서 그 지역이 애초에 가진 자원이 아닌 이상에 굳이 무리해서 이상한 축제를 유치하거나 그런 거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꼭 충북을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정말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역 주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축제들은 또 사람 관광객들에게 외면받게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축제가 한 200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3,000원 축제 빼고는 다 적자라고 하는데 부령 머드 축제 그거 정말 지역성을 살려서 되게 오래된 축제잖아요. 사실 그런 축제장을 가도 그 느낌이 나잖아요. 여기 이미 관광 다 됐구나 이런 느낌이 우리도 확 봤잖아요. 진짜로 좀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내세우는 것도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석 때문에 내려갔을 때 되게 사람들한테 아예 그걸 받더라고요. 여행 코스. 계속 청년들이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청년들한테 여행 코스를 아예 대회처럼 공모전처럼 받는 거예요. 사진 찍는 것도 받고 근데 사실 그 모든 게 결국 지역 주민이 그 속에서 지켜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직 공정여행이나 이런 데에 대한 오버투어리즘 이런 인식이 아직은 적고 하다 보니 결국 기존에 있는 것에서 테마만 바뀌는 정도로만 나오는 것 같아서 전 더 마음이 아픈데 이걸 계속 공모전을 통해서 받고 있는 공무원이라던가 지역 사회 관계자 이들은 이런 거주민들의 고충을 모를까? 모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씁쓸하고만 복지기 박치기 여러분은 지금 특급 청년회를 듣고 계십니다. 하하하 괜찮았나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요즘은 지역을 떠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옛날처럼 우리 동네 떠나면 큰일 나고 이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해외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고 대부분 막 서울 중심으로 서울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서울로 떠나고 근데 사실 이제 점점 지역이 중요해지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지역 안에서 막 자기들이 어떤 사업들을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이곳에서 먹고 자고 돈 벌고 그리고 이 지역을 그거에 맞게 책임을 지고 지켜나가야 되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겠다는 생각을 오늘 효섭 씨가 얘기해주는 걸 들으면서 좀 많이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정책들 말고 좀 더 재밌는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공정여행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관광 패러다임 나 들어봤어. 맞어. 혹시 기존의 여행자 중심 관람 문화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돈도 사실 하나의 이야기예요. 관광업체가 이윤 추구하고 끝없는 그 탐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행자 중심의 욕구 충족 활동. 또 하나는 미디어에서 이걸 부추겨요. 요즘 막 여행 프로그램 정말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서 한 곳이라도 이 관광지 입장에서의 고충을 얘기한 거는 아마 그나마 알쓸신잡 정도에서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화제가 말이야. 너무 공감되는 게 우리 엄마도 이제 한참 고생해서 살다가 나이가 들고 이제 미디어에서 무슨 여행인지 소개를 해주면 그것만 내동 보다가 그걸 적고 무조건 거기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신기했어. 우리는 우리 세대는 우리가 막 알아보고 장단점도 많이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미디어에서 하는 말을 100% 다 믿고 가봤자 뻔할 거. 우린 그런 게 좀 빤히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로 그 여행객들이 좀 객관적으로 그곳에 가면 어떤 게 문제가 생기고 이런 컨텐츠는 거의 없고 그 지역의 화려한 모습 막 거기가 너무 매력적일 거라는 것들만 일방적으로 내보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여기서 문제는 이제 지역성이 없어지고 관광기에 막 몰려가지고 내가 제대로 즐기지도 못해. 이런 관광지가 과연 재속 가능할까요? 아니지. 한해 둔에는 버려질 것 같아. 한해 둔에는 어쩌지 버티고 버티다 결국은 다른 데로 가겠죠. 국내 다른 관광지 가겠고 안 되면 해외로 가겠죠. 이번에 추석 때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50%가 줄었대요. 다 이제 해외로 간다는 거죠. 진짜? 대박. 그래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저에 너무 많았어요. 이거 약간 깡패 느낌인데? 우르륵 몰려다니면서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뿌셔. 다 뿌셔. 다 뿌셔. 에이 씨 재미없어. 이러면서 우르륵 이렇게 다니고. 맞아요. 우리가 약간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디에만 오면 되게 그런 이미지 되게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를 거 없네 우리도. 그렇죠. 그렇구나. 공정여행은 여행자는 즐겁고 관광객 주민은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상생의 혹은 계속 가능한 여행을 말해요.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여행자의 즐거움은 충족시키는 게 본질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상생이에요.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여행할 때 불편함을 니네가 공정여행이라고 하시고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닌 거예요. 경주 여행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셋의 때는 경주 왕릉을 직접 들어가서 밟았어요. 그때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왕릉이라는 것이 그 관광객들이 밟아도 무게중심을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주가 핫플레이스가 되고 너도 나도 거기로 여행을 가다 보니까 그 관광객들에 절대로 소용을 못해요. 막죠. 전시품도 마찬가지. 이렇게 누구 한두 명이 만지작 만지작 거리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수십 명이 만지작 만지작 거리는 그렇지 망가지지. 딸죠. 결국 이제 가드라인 펜스라인을 치게 되는 거죠. 아까 보령머드 축제 초창기에는 되게 머드가 뭐 피부 변형이 좋다 이러는데 지금 가면은 피부 병 걸려요. 진짜요? 그럴 것 같아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놀랐네. 되게 되게 시가 됩니다. 압수수수. 압수수수. 그렇구나. 맞아. 약간 관광지에 병들어있는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도 관광지의 화려함, 여행의 매력 이런 거 말고 그것 때문에 왜 우리 환경도 그렇잖아요. 일회용품이 누구나 편해. 물티슈가 누구나 편하고. 그런데 그걸 사용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정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나는 빨대 꽂혀있는 거 보고도 진짜 놀랐었거든요. 그 바다에 고래한테 빨대가 꽂혀있었죠. 바닷거북이 아니에요? 바닷거북이 고래라네. 바닷거북이 이게 빨대가 녹는 플라스틱 성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빨대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내가 정말 개념 없는 사람이라 빨대를 썼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하고. 너무 쉬워진 세상이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컨텐츠도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공유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행을 할 때도 그런 거를 다 고려한 여행 그걸 누군가가 다 계획해서 좋은 것들 위주로 짜준 그런 여행이 공정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거죠. 여행사 입장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거고 또 여행자 입장에서는 자유여행이든 아니면 그런 여행사를 통해서 가든 거든 그런 의식 가치를 가진 게 중요한 거죠. 좀 대표적으로 그냥 프랜차이즈 가지 말고 지역에 있는 음식 좀 먹어보고 그런 것처럼 현지까지 가서 굳이 스타벅스 가기보다는 거기서 하는 그 바리스타 선생님의 커피도 한번 마셔보고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되게 궁금하다. 좀 구체적으로 공정여행이 어떤 가치를 좀 가지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공정여행이 뭐 가치 여러 개가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알려주는 게 좀 되게 재밌고 눈에 확 들어와서 그거를 소개하고자 해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존중해요. 생태, 문화, 지역민, 행동지침이 있는데 인간에 대한 존중을 중시한다네요. 예를 들어서 아동노동 착취를 하지 않고 성매매 투어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민 노동력을 혹사하지 않고 적절한 요금을 지불한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인데 사실 우리의 여행을 떠올리면 누구나 스쳐 지나간 것들이 많을 거야. 맞아요. 막 유명한 데 가보면 해외 가면 그럴 일 많아요. 애들이 일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한국인 남성들이 저기 여행 갔을 때 성매매여 관광을 만들거나 이게 참 다 생각이 나는 내가 너무 밉다. 이걸 다 보고 느꼈다는 거니까. 당연한 건데 되게 좀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나눔의 실천인데 여행 경제의 1% 정도는 현지 단체에 기부나 지원을 한다. 이제 금전적인 문제 나오니까 조금 쎄한 물이 있어요. 근데 다미가 아까 말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5천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의 가치 아닐까? 약간 이런 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하면 사실은 1%가 그렇게 아깝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또 학생 입장에서 경비 부족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나눔의 재능 기부라는 게 있잖아요. 꼭 돈만 기부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행 갔다 왔으면 그 후기 생동하게 써주고 지역 음식 먹고 나서 맛있었다 치면 솔직 담백하게 홍보해 주고 이것은 사실 나눔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적혀 있어요. 여행 후에는 후기 작성 등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재속가능한 여행이 가능한 거 한다. 돈 많은 사람은 그 지역 민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돈 없는 사람은 또 재능으로서 기부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문화의 예의인데요. 현지에 가면은 로마에 가면 로마볼 따라라 이런 말이 있듯이 여행지의 생활 방식을 좀 존중하는 방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한국인이 이걸로 좀 무죄가 많아요. 문화의 부산을 훼손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글씨를 써. 안 돼. 저도 글 썼었어요. 서울에 거기 어디지? 좀 전통적인 곳 있잖아요. 부촌이요? 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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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타워? 세 번째인데? 인사동. 인사동에 저 진짜 대문짝만하게 써놓은 거 있어요. 뭐라고 썼어? 너무 창피한데. 제 이름과 함께 뭐가 들어가 있는데 아 하트? 나중에 파오려고 팔려고 거기에 그거 훼손이다. 그러네. 미치겠네. 기둥을 하나 바꿔줘야겠다. 돈 많이 벌어서. 그래요? 네. 여기 훼손의 현장이. 죄송합니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거죠? 아니야. 안 잡혀가. 왜냐하면 당신보다 더 심하게 훼손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가자면은 경제의 배려인데 표현이 좀 모호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가면은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 음식점, 교통편, 여행사를 이용한다. 프랜차이즈나 이런 대기업 같은 거 돈 벌어서 남주지 말고 현지인들에게 다이렉트로 좀 지원해줘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과도한 쇼핑보다는 합리적인 소비를 실천한다. 이 부분은 뭐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패키징 여행 가면은 막 묻지마 이렇게 구매를 강요하잖아요. 어디 가서 진짜 이거 이게 동남아 물품인지도 몰라. 나는 분명히 캄보디아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원산 진짜 중국 거야. 맞아 맞아. 그런 거 가지 말고 지역 마켓, 플리마켓 뭐 많거든요. 그런데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 아까 뭐 바닷거북 이야기도 나오고 환경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관광을 하면서 아무래도 몸이 떠나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회용품을 사용을 하든 많을 거예요. 편의를 위해. 자제하는 거죠. 네. 좋은데 좀 어려운 게 몇 개 있네요. 지역 주민이 사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수는 있잖아. 그치. 그렇죠. 지역 주민이긴 한데 그냥 베라나 이런 데 유명하고 하니까 거기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프랜차이즈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본사로 들어가죠. 돈이. 그 임대료도 그렇고 그리고 중요한 건 원주민이어도 그 안에서 그 동네 안에서 가진 사람과 또 일반 그냥 노동자 그때그때 월급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그런 분들은 자영업자이거나 어딘가에 노동자인데 프랜차이즈는 그걸 크게 지역에 더 많이 돌려주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친구들 보면 맞아요. 요즘 막 여행 간다고 가가지고 여행 가서 스타벅스 가고 맥도날드 가고 약간 그런 거 있기도 한 것 같고 그런 공감도 많이 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시민난지 일할 때 처음 일했던 곳이 공정여행과 관련이 있는 곳이었어요. 냉정히 말하면 공정여행이 현재 시장에 되게 그렇게 경쟁력 있는 제품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싸게 더 좋게 그리고 개인이 자기가 알아서 갈 수도 있고 점점 저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가치 하나만으로 나도 돈이 별로 없는데 큰 돈을 내고 이거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오늘 또 이렇게 새삼 다시 얘기를 해보니까 점점 그때에 비해 문제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점점 심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하겠다. 그러면 되게 약간 가격은 싸지 않지만 매력적일 수 있는 공정여행만의 어떤 특정한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개발해낼 수 있는 건 지금의 세대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저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성수동이나 연남동에서 좀 시범적으로 약간 그런 공정여행 코스를 만들고 있는데 되게 마이너예요. 사실 많이들 가지도 않고 그냥 진짜 이색 코스 중에 하나로서 여러 가지 여행 코스 중에 하나고 그만하셔도 마이너해가지고 많이들 이용하지 않는 그런 쪽이고 국내에서 공정여행하면 다 동남아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동남아 갈 때 어떻게 하자. 그런데 이제 청년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거를 원하고 재미있는 거, 다양성을 추구하고 이게 또 사회적 가치이기도 해요. 미래에 지향적이고 맞아. 그리고 얘기하다 우리 저번 주 때 숙희가 우리 백수 주제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농촌에 들어가서 3일 일하고 3일은 그냥 지내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방식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정여행 같은 거거든요. 시골로 들어가는 여행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고 그냥 내가 무료로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 보면서 맞아. 그 공정여행이라는 게 대부분 동남아나 이런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한 국가들 위주로 몰려있으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걸 개발하면서 이게 일반 똑같은 패키지랑 비교하는 것보다 얘네들만의 어떤 독착적인 방식을 만들어내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유행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약간 누가 한 명이 유명 배우가 그런 걸 좀 한번 해줘서 캠페인식으로 확산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희망이 있네요. 맞아요. 그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개입해주지 않으면 그 큰 돈과 경쟁력을 이길 제간이 없으니까 그게 지자체 도움일 수도 있고 지자체 도움이고 거대한 뭔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 봤는데 약간 최근에 인스타 얘기하면서 해시태그에 요즘에 안알려줌 이렇게 안알려줌? 맞아. 카페에 갔어 누가 가서 막 예쁜 걸 해놨는데 샵에 태크해서 안알려준대 나는 어디 궁금한데 그런 문화가 조금씩 자리잡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 생긴 거야? 신기하네. 나만의 핫플레이스를 공개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 마음 너무 공감하거든요. 전 사람도 막 오드와치나 공공재 같은 사람 말고 레어? 약간 레어 아이템 그런 분들한테 더 매력을 느껴요. 저런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던 가수가 인기 많아지면 바로 바로 빠이 아니야. 나 니팩 아니야. 약간 이러잖아. 맞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근데 우리가 약간 그런 주제에서 벌써 통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근데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여행이란 테마를 하게 되면 사실상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더 흥미롭고 이 나이대는 이게 더 적합할 것 같고 휴가를 위해서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고 이런 식의 소개들이 평소에 많았는데 좀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책임감을 갖고 여행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네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누군가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주는 것보다 여행자 자체가 자신의 여행에 대한 무게감을 깨닫고 좀 그 누구나 생각 사실상 원리적으로 보면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굉장히 불쾌하고 갔는데 이 동네에는 음식점이 많을 게 뻔한데 한 집에만 막 미친 듯이 몰려있으면 그게 당연히 문제될 거라고 모두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자신 이제 여행은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잖아요. 그렇죠. 해외 가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주말 끼고 3, 4일 하는데도 해외 가는 세상이니까 그럼요. 일본도 가는. 이 시대에 맞춰서 여행자들이 자신들 여행의 행동에 책임감이 있는 그런 원칙들을 세우고 그런 게 확산이 되면 공정여행을 하는 곳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서로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거기에 앞서서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관광의 유치만 하지 말고 지역성을 살리고 좀 관리 좀 하고 관심도 좀 가지고 젠드리필요 문제 좀 법으로든 뭐든 막아보고 아휴 지방원 나가야겠네. 아 나간다. 우리가 뽑아줄게요. 두 명으로 될까? 오심하섭씨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좀 급끝난 느낌이죠? 항상 급끝나요. 그러게요. 준비한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렇죠. 짧아. 녹음 시간이 짧아서 아 근데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줬어요. 되게 재밌게 들었어. 마지막으로 그냥 여기다 제가 준비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제주도 제주도 이야기가 나와서 되게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주도가 원래 한국의 하와이를 꿈꿨대요. 하와이의 모텔을 또 와서 아 제주도 역시 하와이와 같은 관광과 환경을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아하하하 제주도미 하와이시지 아 네 아무튼 말씀하셨습니다. 표정으로서 하와이 안된다고 아하하하 근데 지금 와서 우리나라가 하와이 관광객보다 더 많이들 제주도를 찾아와요. 그리고 실제로 제주공항이 생기면 그 두 배 세 배가 더 오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끔찍해. 전형적인 얘기했던 관광객 유치에만 혈안이 돼 있는 문제인 거죠. 관광지가 어떻게 될지 그 주민들이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해보고 청년들이 좀 더 공감을 하고 나서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맞아요. 아니 유치한 사람이 책임지냐고 책임은 시민들이 지고 유치는 자기가 하고 공감이 되는 말이네요.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오늘은 좀 안 되고요. 오늘 주제가 이래가지고 제가 또 서울에 가 있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똑같은 한국인데도 그 서울 안에서의 분위기가 참 이질적이고 되게 낯설고 확실히 청주보다 볼 것도 많고 활성화된 것도 많지만 또 반대로 지역에서 느끼지 못하는 여유로움이나 그런 것도 없고 되게 답답하고 되게 막 바삐 돌아가고 그리고 이런 곳엔 얼마나 많이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을까 기억되지 못하고 소외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울시의 화려함이나 그런 것들 외에 이면에 그런 게 되게 많겠다 이런 상상도 많이 되고 또 얘기해 주신 저도 여행 되게 좋아하거든요. 효섭 씨 얘기 들으면서 제가 했던 여행들을 쭉 돌아보는데 효섭 씨가 말해줬던 이런 것들이 내 여행 안에 다 들어있는 걸 보면서 나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다 알면서도 외면하면서 여행을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되게 아이템 혹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저희의 오늘 주제는 여행이었고 좀 공정여행까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사실 여행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저희의 이런 녹음 내용이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에 맞는 알맞은 여행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돼지 꿈 꾸세요. 오잉 오잉 오늘 오잉 오잉 약해 이제 팀장이랑 못하겠어. 이제 팀장이랑 못하겠어. 아멘